안녕하세요 아 넷원 넷원 당신이 많은 넷원 넷원 불자신이 많은 방문하며 지어요 즐거워 오세요! 저희가 저리 한 번 지으세요! 아름다운 신의 온사람을 아름다운 신의 온사람을 빛나는 것과 사변말의 헌빈 마음 하나는 바람의 맨날 너랑 끝난 것과 사본말의 헌빈 마음 하나는 힘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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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기를 뺀지 난 그의 스쳐서는 내 뻔 이 날이 스쳐서는 내 뻔 나 손님 말이 넌 그렇게 추워 보여 요 한글자막 by 한효정